이데일리TV입니다. 다산 네트워크, SKC, 오스템 임플란트, LG 이노텍, 연우 태경케미컬, 코롱인더, GS건설 선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한국전력 올라왔고요.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동화화성, 해성DS, DNC미디어, 텔레칩스, 덕산하이메탈을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 현대 이지웰, 아이원스, 현대건설, 신화인터텍, 덴티스, 스튜디오 드래곤, 이월드까지 올렸고요. MTN입니다. 하이트진로, 셀트리온제약, SKC, 레몬, 한국프렌지, 파인테크닉스, 롯데정밀화학까지 선정했습니다. 관심주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관심주는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오늘 시장 조정을 봤다 보니까 테마성의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이슈가 있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일부 종목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눌림목, 매수관점에서의 추천 흐름이 나왔는데 조금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장에서 관심주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시장 자체가 좀 더 봐야 할, 물론 약간의 리스크, 사인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성장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여전히 있다 생각하고 있고 SKC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최근에 2차전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완성업체도 그랬고 소재, 부품주들도 좀 그랬습니다만 SKC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해서 자전자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든 안 하든 동박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제품 관련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SKC의 실적을 좀 견인시킬 수 있다. 특히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제품 가격도 증가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 약간 이제 SKC가 진짜 뭐 잡단 사업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고 화학, 주력은 화학 쪽이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IT 부품, 반도체 소재 이런 쪽인데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은 아직까지는 높은 수익성을 주진 않지만 좀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신다라면 저는 최근에 주가 상승 나쁘지 않았고 오늘같이 눌림목이 나올 때도 충분히 매수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목표가는 16만원, 17만원까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지난 1월부터 형성됐던 고점대가 15만원 언저리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15만원 선까지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1.37% 빠지네요. 14만 3천 5백원입니다. SK씨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할트진로를 선정했습니다. 뭐 어저께도 거리 두기 개편안이 나왔죠. 5단계, 4단계로 좀 변화가 좀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지난 6월달 흐름을 보신다라면 계속 뭔가를 좀 거리 두기를 완화하려고 하는 기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스트랩 버블이라든지 다음 달부터는 영업시간을 6시, 12시까지 그리고 영업 모임 제한도 6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거 또 물론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또 야외에서 물론 백신 접종제 한에서지만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음식력 종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거리 두기 완화라든지 또 영업시간 규제 완화 그리고 집합, 금지, 인원수 제한 완화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단체 회식이라든지 단체 모임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인 맥주라든지 소주 시장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들은 일반 소매점에서의 매출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매점에서의 매출이 늘어난다면 그와 관련해서 반사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맥주 한 잔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나홀로 혼자 맥주 하시는 것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혼자 먹는 것보다는 여름에 같이 먹는 게 좀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이라서 약간 해도 보면요. 맥주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저는 주류 음료 시장 매출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는 그렇게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매기가 좀 들어올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4만 원, 3만 8천 원, 3만 7천 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질로 오늘 2%대 빠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네요. 이 과일 소주들이 정말 해외에서 인기가 많나 봐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돌풍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돌풍이었죠. 그러니까 소주에다가 약간 복숭아 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가시켰던 거.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약간 보드카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먹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우리나라가 소주를 대체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안 갚아서 모르겠지만 상당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소주 수출 실적도 11%나 더 증가했다고 중국 시장에서도 또 인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이트의 진로 이야기까지 또 들어봤고 다음 종목은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콘텐츠, 엔터주들 상당히 좋았어요. 많이 올랐죠? 네, S&M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올라왔고요. 네, 오늘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최근 한 달 주가 흐름 부분이라면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업체들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뭐 C&M이라든지 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도 나쁘지 않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엄밀히 따지면 그 사이에서 못 올라갔어요.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할인 요소를 반영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콘텐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외부 활동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보던 드라마 영화를 보던 드라마 영화를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매출 감소는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매출처가 더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 상당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또 국내 IPTV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매출 증가 여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시장 진출했죠. 애플 TV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계약도 맺었기 때문에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성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작품 자체도 워낙에 좋지 않습니까? 상반기를 강타하는 빈센조라든지 재미있는 작품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이런 모든 작품들 보면 제가 본 것마다도 거의 한 60%는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인 것 같아요. 드라마를 잘 챙겨 보시나 봐요. 저는 드라마 항상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하반기에는 더 많은 기대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 언저리에서 한 두 달 가까이 행보서를 해서 세를 보여줬는데 약간 시장의 흔들림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신다라면 일단은 지점 고점 때 한 11만 원 때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좀 끌고 가신 연락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콘텐츠주의 입장에서는 콘텐츠가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끌고 갈 수 있는 또 성장 모멘텀이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 약보화권이고 9만 6,200원입니다만 역시나 스튜디오 드래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봐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네이버를 선정해봤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요. 말도 궁금하시겠죠. 카카오는 하늘 높은 지 오르러 오고 있는데 워낙 또 이슈화가 됐고요. 네,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네이버는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엄밀히 따지면 네이버도 카카오 못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지난 6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36만 원대부터 40만 원만큼 올라왔고 5월부터 본다라면 한 34만 원부터 40만 원대까지 거의 20% 이상 상승을 한 거예요. 물론 카카오하고 비교를 한다면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네이버도 상당히 강점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플랫폼 시장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모두 좋은 점위를 차지하고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이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게 있고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니까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 보신다면 일본이라든지 신흥국,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독보적인 점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네이버도 플랫폼을 통해서의 어떤 성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를 항상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특히 최근에 쿠팡, 큰 화재가 사건이 발생하면서 쿠팡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의 어떤 반사 이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성장주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카카오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카카오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조금 덜 오른 게 뭐 있냐고 네이버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이버 쪽으로 해서 또 투자가 더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꼬꾸라질 수도 있지만 꼬꾸라지면 모든 종목이 같이 꼬꾸라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꼬꾸라지는 척하다가 다시 간다면 지금처럼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종목분들 아까 제가 SK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부터 2월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터치하면서 뚫으려고 하는 종목분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현재 가격 공략 가능하고 일단 단계 목표가는 한 45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면 37만 5천 원 정도를 중요 지지선을 놓고 대응하신다면 큰 리스크 없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보통 전문가 분들 이야기할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다고 하면 개인 투자하는 분들이 워낙 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둘 중에 어떤 종목을 봐야 하나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네이버도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사실 할 수 있으면 두 가지 다 가지면 좋은데 그중에 고른다면 네이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보유자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언론에 따지면 카카오는 좀 좋은 이슈들이 너무 많이 반영된 측면이 좀 있어요. 하반기 IPO라든지 그리고 최근 이커머스 자회사 흡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정적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시장이 이 종목이 5월 중순부터 50% 정도 올라왔거든요. 50% 조금 안 되게 올라왔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절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좀 있다라면 기관 투자자들도 네이버 쪽을 조금 더 매수 우위가 들어오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카카오를 끌고 가시거나 신규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교체미미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실현을 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목표가 35%나 올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함께 리스크 관리까지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이버 얘기였고요. 오늘 약부하권의 39만 7천 원대 흐름인데 지금 현재로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고 목표가는 4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 대한 얘기까지 또 들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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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